동방무사, 일척걸음, 중원 지금까지 수많은 무림의 고수들이 지나온 곳이고 강호의 영웅들이 살아 숨쉬는 곳이기도 한 활발한 도시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강호는 피해의 도시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살인을 닭죽이듯 개미발듯 해치우며 재물을 탐하고 계집을 탐하고 권세를 탐하기 위해 많은 무림정 사파 가리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새로운 세력이 구축되기 시작했다 이른바 무림정파라 자칭하며 내세운 태룡문이 바로 그것이다 태룡문의 세력은 점차 커지게 되었고 차츰 민심을 비롯해 무림인들의 동요를 사게 되어 그들의 세력으로 끌어들였다 허나 태룡문의 배후 세력은 조정이라는데 불만을 품은 또 하나의 반대 세력이 생겨나 이유와 대립하게 되었다 그 반대 세력의 이름은 금룡문이었다 태룡문은 고규철을 내세운 무림정파로 칭송이 자자한 노인네였다 나이는 60을 넘겼다고는 하지만 확실한 나이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게다가 그의 무공 또한 오묘하고 절묘해서 그 무공을 배우려는 문화생이 상당수 있다고 한다 금룡문은 만옥당을 내세운 무림정파로 무공과 지혜가 대단한 40대 중년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출신 세력을 아는 사람은 없고 다만 그가 조정을 위해 일을 하다가 배반을 당해 조정을 극히 싫어한다는 사실만 알 뿐이었다 이렇듯 두 세력의 싸움은 크게는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문화생들은 서로 만나기만 하면 으르릉대고 싸우기가 일수였다 이들의 세력으로 인해 무림은 한동안 조용했다 지난 과거처럼 살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끄러운 존재임을 확실했다 중원에서 조금 떨어진 해변가 나룻배가 어기적거리며 육지로 다가오고 있었다 사공이 노를 젓고 있었고 가판에는 허약해 보이는 청년 한 명이 열분갓을 쓰고 앉아있었다 사공은 그 청년에게 말을 건넸다 저곳이 중원이라네 청년은 말없이 그곳을 바라봤다 사공은 그의 눈을 보았다 우수에 가득 차고 보는 이로하여금 그에게 빨려들어 갈 듯한 매력을 느낀 사내의 눈 실로 마력적인 눈이었다 이보게 중원엔 지금 평화롭지가 못해서 외지인은 고생이 심하다네 그런데도 굳이 가겠다는 이유가 뭔가 사공 이유는 묻지 않기로 하지 않았소 청년은 냉음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자 사공은 더 이상 할 말을 못하고 말았다 사공의 나룻배가 육지로 다다를 무렵 그곳에 또 한 척의 나룻배가 다가와 청년이 타고 있는 나룻배를 방해했다 이보시오 이런 법이 어디 있소 청년이 타고 온 나룻배의 사공이 상대편 나 룻배 사공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언성을 높이자 그쪽의 손님 같은 사내가 일어서 며 말을 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먼저 도착했으니 먼저 배를 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청년은 그 소리에 자뭇 화가 났지만 인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 나룻배를 바라봤다 사공과 건장한 청년 그리고 다소곳이 앉아있는 여인 그들의 차림새로 보호 아중 원인은 아닌 듯했다 음 저들은 분명 동영인들이다 우리 동방인들과는 앙숙인데 피하는 것이 좋겠구나 이보게 그만하도록 하지 청년은 사공에게 그렇게 말하자 사공도 괜히 귀찮은 듯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에 뱃머리를 댔다 청년은 뱃머리가 육지에 닿자 천천히 육지로 발을 내딛었다 사공에게 은전을 던져주고는 은근슬쩍 동영인들을 바라보았다 사내가 먼저 육지에 발을 딛고 나서 배 안에 여인의 손을 잡아 육지로 인도했다 여인은 금지옥엽처럼 자란 명문가의 규수가 닿았다 그 여인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멀리서 바라보는 청년의 코에 진한 동영의 향이 풍겨져 나오는 듯했다 청년은 양손을 허리에 짚고는 고개를 숙이더니 갑자기 뒤로 젖히고 갑자기 좌우로 흔들고는 허리를 빙빙 돌리는 것이었다 갑작스런 행동에 놀라는 사람도 업었지만 필시 무슨 준비운동 같았다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거지상이었다 초췌한 의복에 어색한 중원식의 머리무금 중원이 어떤 곳인지 이제 곧 알게 되겠군 그가 보즘 하나만 발랑 들고 고개를 넘어가기 시작했다 이 싸움 청년은 고개를 넘어오면서 시원한 6월의 바람을 느끼고 있었다 음 중원도 동방에서처럼 산뜻한 바람이 느껴지는군 그는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서로 꽉 움켜잡았다 이크 또 버릇이 그렇게 주의하려고 했는데 실수를 할 뻔했군 그는 얼른 손을 풀었다 하긴 또 도망 다닐 순 없지 그는 촌랑촌랑 걸음걸이를 옮기기 시작했다 해가 지는 어두운 밤하늘 잉그리워 외롭게 울어도 그는 알 수 없는 노랫말을 흥얼거리며 산속을 헤치며 내려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수풀에서 바삭 하는 소리가 그의 귀에 들린 것이었다 곧이어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 왜 이러는 거냐 삼장군 남자의 비웃는 소리가 이어들리기 시작했다 왜냐고 후훗 공주 당신은 동영인의 공주로서 이렇게 멀리 중원까지 나와 단 둘이 왔소 내가 굳이 당신을 따라 이렇게 위험한 중원까지 올 때는 그만한 목적이 있어서였소 그 목적이 나였나 후후훗 그렇소 공주 청년은 그 소릴 듣고는 대충 짐작했다 음 저 녀석이 상전을 취하려고 하는군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몸을 날렸다 내가 나를 취하겠다고 오호호호 그녀의 웃음소리에 그는 선뜻 나서지 못했다 좀 더 관망하자는 태도였다 공주 당신은 당신의 무공을 믿고 있겠지만 후후 조금 전 물을 마신 걸 기억하겠죠 물 혹시 삼장군이란 사내는 음산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렇소 그 물에 미혼약을 좀 풀었다는 걸 아시겠소 미혼약 미혼약 어째서 내가 모를 수가 있지 미혼약이란 향기로써 취하게 한다는 상식으로 그녀는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허나 그 미혼약에는 수백 가지의 종류가 있을 뿐이 아니라 그 사용방법 역시 다양하기 때문에 그녀가 미처 알지 못했을 뿐이었다 도재현이 듣고 보니 그 삼장군이란 자가 이만저만 비열한 소인배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어떻게 수를 쓸지 몰라 나서려고 하는데 그가 다시 뭔가를 말하려 하자 그는 조금 더 두고 보기로 했다 공주 그 미약의 이름은 색정 미혼약이란 것으로 옛날부터 남녀가 화합하지 아니하면 그 미혼약에 중독된 사람은 한 시진을 넘기지 못하고 칠공의 피를 토하고 죽게 되지만 일단 음향이 합하여지면 상대의 기운을 서로 공유하게 되는 미혼약이지 애석하게도 그걸 시전하는 대상자는 반드시 동남동녀여야 이루어진다더군 헌데 난 동정남이 아니거든 나의 양기가 그 미혼약의 해악이 되더라도 서로의 기운을 공유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짓은 일어날 수 없는 거지 누군지 모르지만 이 미혼약을 만든 사람이 존경스럽군 하하하 그녀는 왼손으로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지만 그 손은 뒤편에 있는 청년만이 볼 수 있었고 삼장군이란 자는 그녀의 손을 볼 수 없었다 그녀는 내심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이럴수가 아버님이 그렇게 믿었던 삼장군 이 나를 범하려고 미혼약을 먹이다니 아 곧 한 시진이 다 되어간다 내 너에게 범해질 그런 나약한 존재가 아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두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삼장군 난 죽으면 죽었지 너같이 비열한 자에게 몸을 망칠 수 없다 덤벼라 그녀는 무용의 검을 쥔 것처럼 왼팔을 아래로 세웠다 그녀의 손 아래엔 희뿌연 검형이 길게 늘어선 것이 마치 날카로운 검을 쥐고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후훗 공주 당신의 무공이 아무리 고가가 다하여도 미혼약에 의해 당신은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이오 웃기지 마라 공주라 불리는 여인은 왼팔을 휘두르며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왼손이 그와는 수척 떨어진 거리에 있는데도 그의 옷을 베고 살을 베는 것이 아닌가 청년은 지켜보면서도 내심 감탄에 맞이하났다 대단한 무공이다 귀로 검을 만들어 내다니 나의 기공파와 겨룬다면 수초에 생사의 결과를 따지지 못하겠구나 그녀의 왼손이 삼장군의 왼쪽 어깨를 찔러 들어갔다 그는 실실실 웃음을 띄며 슬쩍슬쩍 피하고 전혀 공격을 하지 않고 있었다 공주 당신이 나를 죽인다면 당신 역시 죽게 될텐데 그것에 그녀는 겁먹는 표정이 아니었다 다시 왼팔을 휘둘러 그의 가슴팍 옷자락을 베고 말았다 공주 정령 이렇게 나온다면 그는 오른손으로 품속에서 하나의 반짝이 있는 은구슬을 꺼냈다 아니 그 은주는 그녀는 그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은구슬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그 은구슬은 강력한 마취제로 주로 적과 싸우다가 달아날 때만 있으는 것으로 그 연기에 쐬면 몇시 지니고 깨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녀는 그 위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은구슬은 자신이 직접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소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소 그는 뒤로 물러서면서 은구슬을 던졌다 푸시십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가 미처 피하기도 전에 땅에서 하얀 연기들 입혀져 나오기 시작했다 연이어 털썩 거리며 그녀가 쓰러지고 말았다 그녀 뒤에 있던 청년은 이 연기를 막고는 내력으로 막고 있었다 지독한 미혼약이다 내가 삼할 내력을 쓰게 될 만치 강력할 줄이야 연기가 거치자 삼장군이란 사내가 터벅터벅 걸어 오기 시작했다 공주 이제 한 시지니오 내가 그대에게 해악을 내주리다 흐흐흐 그는 더 이상 묵고할 수가 없었다 그는 얼른 바른 손에 식지를 곱게 펴서 앞으로 살짝 뻗었다 이것은 그의 특기 중에 하나인 일지공이었다 열 손가락 모두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그 위력은 인간의 측정으로는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것이었다 쉭 하는 바람소리와 함께 삼장군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으악 삼장군은 얼른 자기 몸을 바라다 보았다 왼쪽 중부열에서 불그스름한 피가 샘물이 흐르듯이 흘러내리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왼팔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다 어 어떻게 된 일이지 그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암기도 없이 날아와 자기에게 상처를 이필리 만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얼른 바른 손을 올려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녀에게로 다가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흥 녀석이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다니 녀석은 살려둬서도 전혀 쓸모가 없게더 그렇다고 죽여버리면 나의 무공이 탄로나고 말거다 그렇지 한 번 더 일지공을 날려 녀석의 고막을 뚫어 귀머거리고 만들어버리면 되겠군 그의 이런 무시무시한 생각은 곧 실천으로 옮겨지고 말았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처절한 비명소리와 함께 털썩 쓰러지고 마는 삼장군 청년은 자기가 뭔가 실수를 한 것 같아 모습을 드러내고 삼장군의 개로 다가갔다 이런 내가 고막만 뚫겠다고 해서 힘을 줄였는데도 각 때문에 골까지 파고들어갈 줄이야 실수를 하고 말았군 그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겨냥하다 보니 지공의 각이 어긋나서 그만 그의 골을 꿰뚫어 버려 죽이고 말았던 것이었다 그는 어리숙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 쓸어져 있는 여인을 바라다 보았다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군 공주라고 그랬던지 이름이 공주인가 그는 그녀의 안색이 창백하다는 것을 상기하고 얼른 경맥을 막았다 그리고는 주위를 살피더니 그녀를 안고 숲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삼동형인과의 염분 초목으로 우거진 곳의 하늘을 보며 반듯하게 누워있는 여인 곁에는 아무렇게 나 흩어진 옷까지 하며 속옷들이 놓여져 있었다 여인 곁에는 머리카리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사내가 온몸을 드러내고 누워이덧다 사내의 형색은 거린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머리카리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다 여인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일까 그녀는 손으로 땅을 움켜쥐었다 손안에 한 줌의 흙이 뭉쳐졌다 느껴진다 그렇다면 내가 삼장군에게 그녀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엉키기 시작했다 드르릉 크르릉 그녀의 귀에 코고는 소리가 들리자 주위에 삼장군이 있다고 느꼈다 얼른 몸을 일으키려고 움직여 보지만 맘대로 되지는 않았다 죽여버리겠다 삼장군 그녀는 막힌 혀를 뚫기 시작했다 그녀는 해혈법을 익히고 있었기 때문이 쉽사리 막힌 경맥을 뚫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어떻게 그의 점혈 순서를 알고 있는지는 의문스러울 정도로 헤열에 나가기 시작했다 혈이 모두 뚫리자 그녀는 몸을 일으켰다 순간 자신의 몸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아 물이 자기를 범했다지만 이렇게 유린할 줄은 몰랐던 것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몸에는 개미 한 마리도 얼씬하지 않았다 그녀 주위에는 수많은 독벌레들 이 죽어 있었다 드르릉 크르릉 그녀는 주섬주섬 옷을 입고 그녀의 왼손에 기검을 취하고 머리를 산발한 사내에게로 다가가고 있었다 그녀는 왼손을 슬쩍 움직였을 뿐인데 그의 얼굴을 덮고 있던 머리칼이 갈라지면서 얼굴을 드러냈다 그는 조금 전에 그 청년이 분명했다 그녀는 내심 깜짝 놀랐다 어째서 삼장군이 아니지 삼장군이 나를 범한 것이 아니었나 그렇다면 이 녀석이 그녀는 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다 보고 말았다 마치 거린 같은 놈이구나 불쌍하게도 내 곁에 있는 것을 후회해라 그녀는 왼손을 번쩍 들어 내려치려고 하려는 순간이었다 그가 웃음을 슥 지으면서 눈을 뜨며 말했다 그녀로서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함 잘 작군 그놈의 미혼약이 새기도 하군 그는 그녀의 몸에 미혼약을 제거시킨 후 내력을 풀자 곧장 마취로 인해 수면에 빠지고 만 것이었다 이젠 괜찮은가 보군 아가씨는 볼일이나 보시오 난 혼자 자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그녀는 손을 잠시 내렸다 그러자 거명을 취하고 있던 기가 사라지고 말았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넌 누구냐 쯧쯧 아가씨가 생면부지인 남자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다니 난 사마재현이라고 하오 사마재현 특이한 이름이군 말투가 중원인은 아니구나 그렇소 난 동방인이요 동방인 그녀는 동방인이란 말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동방인이라 하면 자기네들과 앙숙인 종족이 아니던가 그녀는 다시 소리치며 물었다 내가 나를 범했느냐 쯧쯧 또 험한 말투군 범했다는 표현보다는 당신의 색정미 혼약에 걸린 것을 풀어주었으니 치료해 주었다는 표현이 나을 것 같군 그녀는 실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난 이만 신뢰하겠소 그가 몸을 일으켜 가려고 하자 그녀는 대뜸 소리치며 말했다 내가 나의 몸을 본 이상 살려두지 않겠다 참 꼭 손을 써야겠소 어쩌나 난 당신의 속살까지 보았으니 그녀는 그의 말에 수치스러움 때문에 화가 단단히 났지만 한편으론 묘한 감정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내 얼굴에 화색의 변화가 다분해졌다 닥쳐라 그녀가 그렇게 외치자 그는 또 다시 한마디를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쯧쯧 정말 험악한 말투군 후훗 이거 꽤 나 고생하겠는걸 그녀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지 못했다 하긴 여지껏 자기의 말을 거역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자꾸만 대꾸하는 것에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를 일이었다 검을 받아라 그녀는 뒤에서 기로서 검형을 취하고 덤벼들었다 그는 몸을 돌려 그 기검을 그대로 몸으로 받았다 그러자 그녀의 기검은 그의 기무녀를 뚫고 지나갔었다 헌데 그의 몸 아무런 상처도 없었다 오히려 손뼉을 치며 그녀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대단한 기검이요 그녀는 내심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분명히 그의 기무녀를 뚫었는데 어째서 아무런 상처가 없는 거지 게다가 마치 마치 나뭇잎이 물 위에서 둥둥 떠다니는 듯한 느낌이 드는구나 하지만 이상하리만큼 저자의 내력이 안정되어 있다 그녀는 자신의 공격이 무참히 무산되자 화가 더욱더 나기 시작했다 닥쳐라 그녀는 다시 왼손을 돌려 그의 기무녀를 공략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시 무산되고 말았다 아가씨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소 당신은 지금 음양의 기가 상충되어 있소 무슨 뜻인지 알겠소 모든 무공에는 색을 피한다고 하지만 실은 그 색으로 인해 무수한 무공의 창출이 있었음도 무시하지 못하지 하지만 그 무공은 사공이라 결코 좋지 않지만 지금의 당신이라면 그 음양의 길을 잘 화합해서 자신의 내력으로 만들면 좀 더 위력적인 검기를 내뿜을 것이오 그녀는 그의 말을 반신반의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그의 말이 맞을 것 같은 생각으로 치우치기 시작했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얼른 손을 거두고 제자리에 앉아 운공하기 시작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옷을 주섬주섬 입었다 그리곤 그는 달아나기는 커녕 그녀 주위에 앉아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날은 이미 석양에 비추고 있는 저녁 무렵이었다 이러다 날밤 새겠군 그는 마른 나무가지를 주워 갖고 왔다 그녀는 아직도 운공 중이었던 모양인지 전혀 꿈쩍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해가 떨어지자 그는 주워온 나무로 불을 지폈다 그리고 그는 비둘기 한 마리를 잡아서 굽기 시작했다 서산에는 벌써 초생다리 숲을 비춰주고 이덧다 사부부 그녀의 몸에서 희뿌연 연기가 솟아올랐다 그는 그것을 바라다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기라기라 어쩌자고 동영인에게 상냥하게 대하느냐 나도 모르겠다 내가 저지른 일은 내가 수습해야지 난 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밖에 없어 그것이 우리 동방인의 법이니까 그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사마제현은 몸을 다시 일으켰다 그녀에게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한편 그녀의 내부에서는 알 수 없는 힘이 자꾸 용소슴치고 있었다 그녀는 그 힘을 전신에 골고루 보내고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힘을 주체를 못하는 것인지 힘들어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디선가 알 수 없는 따스한 기가 자 신의 몸 안을 휘젓고 다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 양기는 30차례의 순환을 거치고 나서야 단전으로 스며들었다 그 순환이 끝나자 그녀는 눈을 떴다 순간 그녀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따스한 양기가 저 거지같이 생긴 놈의 것이었던가 그녀와 마주보고 있는 사마제현은 흐뭇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놀라지 마시오 당신은 이제 본래의 내력보다 더 증진되었소 믿지 못하겠다면 저 고목을 상대로 시험해 보시오 그녀는 그 말에 다소 화가 풀렸지만 그래도 한편에는 복수의 화가 남아있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둘레가 한아름이 넘는 고목을 상대로 장법을 써서 가격했다 그러자 우지직 하며 고목이 쓰러지고 말았다 마치 산을 허물어뜨릴 만한 기세였다 그녀로서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단 일장으로 그 고목을 쓰러뜨리게 될 줄은 몰랐기 때문이었다 축하하오 그녀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가 자기를 범한 사람이란 걸 깜빡 잊고 있었다 감사해요 참 당신의 이름을 알고 싶소 전 연이라고 해요 당신은 그녀는 그 말을 하다가 일순 얼굴에 화색이 바뀌었다 사마재현 내 너를 없애버리고 말겠다 이거 젊은 부인이 왜 이러시나 부인이라니 그녀는 그의 말에 점차 판단이 흐려지고 잊었다 그대는 나 사마재현의 부인이 아니던가 그 소리에 그녀는 일순간 얼굴에 수치심과 분노가 영역했지만 한편으론 부끄러움이 자리잡고 있었음을 알지 못했다 미친 소리 하지 마라 그럼 삼장군이란 녀석의 부인이던가 그녀는 삼장군이란 말에 섬뜩 놀랐다 삼장군은 어떻게 되었지 어떻게 되긴 죽었지 그녀는 죽었다는 말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순순히 나의 아내가 되겠어 아니면 힘으로 굴복하겠어 괘씸한 녀석 나는 동영의 공주란 말이다 동영의 공주 후훗 그것이 중원에서도 통영대성 싶으냐 그녀는 그에게 서서히 주눅이 들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얼마나 나약했는가를 그가 일깨워주고 있는 것 같았다 연하 그대에게 사실을 말해주겠소 믿던 말던 그건 당신의 자유유 그는 천천히 말을 하면서도 그녀의 두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이 삼장군에게 색정미 혼약을 당하는 순간부터 난 지켜보고 있었소 그자가 당신을 범하려고 하자 난 그를 죽일 맘은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죽이고 말았다 그리고 당신을 치료하고자 데리고 왔었지만 당신의 상세는 극히 위험에 처해 있었다 나 역시 당신을 탐하고 싶은 욕망이 없던 것은 아니었소 하지만 난 나로 인해 당신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해 했을 것이오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그저 그의 말을 듣고 있을 뿐이었다 당신이 원한다면 그 어떤 소원도 들어주겠다 내 목을 달라고 해도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다 보며 중얼거렸다 이것이 나의 운명입니까 그녀는 갑자기 털썩 주저앉으며 다시 말을 이었다 아버님 어머님 불효여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는 그녀의 행동을 보면서 왠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내력을 끌어올린 상태였다 마치 자결이라도 할 듯한 그녀의 기세에 대비하고 자 끌어올린 내력이었다 사마재현 당신이 비록 나를 범했지만 난 두 번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 내 너를 죽이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음이 안타깝다 나 역시 당신을 범하고 싶진 않았소 당신이 여기서 목숨을 끊는다면 당신 혼자만이 죽는 것이 아니오 무슨 뜻이냐 당신은 이미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서 있게 되는 것이오 무슨 소릴 짓거리는 거냐 글쎄 당신이 죽더라도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생각해 보길 바랄 뿐이오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 어머니가 되어보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것은 당신만 손해보는 일일 테니 어머니 그의 말에 솔깃한 그녀의 심정 그렇소 당신이 지금 자결한다면 그것은 결국 당신이 채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을 죽인 것이 될 것이오 그는 지금 그녀를 살리려는 계략으로 임신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는 판국에 이렇게 지어내고 있었다 어떻게 하시겠소 좋아요 사마재현 당신의 말을 따르겠어요 좋소 그런 맹세를 하시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바른 손을 펴서 하늘을 바라다보며 말했다 나 유연은 사마재현의 아내가 되어듬을 천지신명께 맹세하나이다 사마재현 역시 그녀 곁에 무릎을 꿇고 바른 손을 펴고는 하늘을 바라도 보며 말했다 나 사마재현은 유연을 아내로 맞이해 백년애로 하고 싶습니다 천지간의 신이시여 우리 부부를 보살피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순간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증오의 불길이 사그러지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저게 가일지 않는 것이었다 난 당신의 아내가 되어 중원천하를 두루 구경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말투부터가 확 달라진 것을 느낀 사마재현의 안면엔 미소가 가득했다 연하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녀는 일어나서 그의 품에 고개를 묻었다 조금 전에 무례하게 굴었던 점 용서해 줄 수 있나요 무슨 말이오 난 이미 모든 걸 용서했다오 사마재현은 갑자기 머릿속에서 한 식귀가 생각나는 것이었다 참으로 알 수 없는 세상의 이리로세 누가 사람의 인연을 알 수 있다 했는가 사람의 앞날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을 그는 중원에 와서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 이것은 그의 인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흉이 될지 길이 될지는 알 수 없는 것을 것이다 다만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의 생을 즐겁게 사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오사마재현 그의 과거 이튿날 아침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어제의 적이 오 늘은 부부가 될 줄은 몰랐다는 표정으로 가득했지만 전혀 두려워하거나 겁먹은 표정도 아니었다 다만 서로 어떻게 말문을 열지가 어색할 따름이었다 그가 먼저 말을 했다 부인 배가 고플 텐데 이거라도 드시오 그는 보쯤에서 마른 고기를 꺼내어 건네주었다 그녀는 생긋 웃으며 두 손으로 그 마른 고기를 받았다 혼자 먹기가 많은지 아니면 그의 수중에 더 이상 음식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러는지 그 마른 고기를 반으로 잘라서 그에게 다시 건네주었다 당신도 드세요 그는 그녀의 말이 왠지 예전에 사랑했던 한 여인의 음성처럼 들리는 것은 또 무슨 이유인가 고맙소 그는 그녀의 미소 짓는 모습을 보더니 눈앞에는 3년 전 자신의 연인이었던 수아의 모습이 비치는 것이었다 그는 얼른 눈을 껌뻑였다 유연은 그가 갑자기 눈을 여러 번 껌뻑이는 것을 보자 눈에 뭐가 들어가서 그러는 줄 알고 곁으로 다가가 앉았다 눈에 뭐가 들어갔나요 아 아니요 갑자기 옛날 일이 생각나서 그녀는 궁금해했다 아니 옛날에 그녀의 성격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었다 장난기 심한 군주의 성격이 말씀해 주세요 네 그는 그녀가 그렇게 즐거운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는 왠지 모를 쓸쓸한 기억 속으로 잠기고 말았다 3년 전 내게는 아주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소 그녀는 좀 기분이 나빴지만 그의 얘기를 끊을 수 없어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수아라고 그녀는 나보다 두 살이 많았지만 나와는 너무나도 마음이 잘 맞았다오 그녀는 나에게 시집오는 것 이 꿈이라고 했소 그러나 그 꿈은 지방주지에 의해 산산히 깨지고 말았소 그탐 욕스런 주지가 수아를 처버로 삼으려고 강제로 데리고 가버린 것이었소 아니 그녀의 부모가 그녀를 팔아버렸다고 함 이 옳은 표현이겠지 그는 잠시 격분이 되는 듯 하다가 이내 진정하고 다시 말을 이었다 그녀도 그와 같이 격분하고 있었다 난 그 주지를 찾아가 수아를 되찾아 오려고 했지만 나의 형편없는 무공은 그들 문지기조차 뚫을 수 없었소 결국 난 흠신 두들겨 맞고 반죽음 상태가 되어 바닷가에 버려졌소 아니 수장시키려고 했던 것이 실패했던 것이지 난 하늘의 도움으로 살아나게 되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한 이 남아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을 했었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머릴 기대고 있다가 그가 자신의 머리칼을 쓰다 듣는 것을 느끼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질투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음을 그녀는 조금씩 느끼는 것 같았다 난 나의 무공 대부분을 수중해서 연마했소 그래서 육지에서는 그 힘과 내력이 몇 배나 늘어난 것을 난 몰랐던 것이오 난 3년 동안 혼자 스스로 무공을 연마했다오 물론 15년간 무공의 기초만 닦아온 나는 쉽사리 상승 무공을 터득할 수 있었던 것이오 거기다가 길을 이용해 손끝으로 바라게 하는 일지공을 터득하게 된 것이라오 그 일지공은 다시 열 손가락 각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쉽지공을 한테 모아서 바라는 기공파도 창 안에 냈소 그의 손은 유연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녀는 전혀 부끄럽거나 피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품으로 더 파고들었다 난 다시 그 주지를 찾아갔었소 그런데 그는 여기서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잠시 맺히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의 이러한 표정을 보자 그 수하라는 여인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애틋한지 알 수 있었다 왠지 화가 나기 시작했다 수하는 나에게 오히려 자객으로 몰아 죽이려고 했었소 그 말에 그녀는 깜짝 놀랐다 하지만 그녀는 그 수하라는 여인의 심정을 이해하고 남았다 그녀는 분명 당신의 무공으로 주지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서 당신을 미리 피신시키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녀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다 그의 말이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난 그녀의 말에 몫이 화가 났소 난 그래서 달려드는 모든 군졸들을 죽여버리고 말았소 결국 주지는 자기 목숨이 위태롭게 되자 어디로 꽁무니를 뺐는지 모습도 보이지 않았지만 주지방에는 수하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소 그는 유연의 얼굴을 쓰다듬으면서도 손은 점점 턱 쪽으로 다가가더니 이내 목을 타고 가슴 안으로 파고 들어가려고 했다 그녀는 그의 손길을 막지 않았다 사마재현의 따뜻한 손이 그녀의 가슴 안으로 잠입했지만 그녀의 빨은 맥박을 익서 어인가 천천히 손이 빠지더니 그녀의 얼굴을 다시 매만지기 시작했다 수하는 이미 가슴에 칼을 꽂고 자결하려고 했던 것이었소 채 꺼지지 않는 숨소리로 내게 말하더군 당신만이라도 살아주길 난 바랬어요 어서 가세요 당신은 이미 살인자로 이곳에 남아있을 수 없게 되었어요 어서 그녀는 말을 채 잇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소 난 그녀의 시신을 안고 성 밖으로 나올 때 그 주지놈이 나를 겨냥하고 화를 쏘기 시작했소 난 몸을 날려 화살을 피하면서 날아오는 화살을 발로 차서 다시 그 주지놈에게 돌려보내 그놈의 눈 하나를 없애버리고 말았소 그는 서서히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말을 계속했다 난 결국 그녀의 시신을 묻어주지도 못한 채 그녀를 떠나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이지 그리고 이름을 사마재현으로 개명했지 보는 어떻게 되시죠 그녀는 공연한 것을 물은 것 같아 얼른 그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입을 떼며 말을 하는 것이었다 나의 본명은 도재현이라 하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말을 쓰죠 훗 복수를 갚겠다고 다짐하던 때부터 난 사마재현이었소 유연은 씁쓸한 웃음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그의 품에 안겨서 그의 채취를 막고 있다 이제 수아에겐 미안하게 되고 말았어 평생 혼자 살겠다고 다짐했었는데 당신을 만나게 되었으니 말이야 그녀는 서서히 몸을 일으키고는 그의 눈을 보면서 말했다 당신은 나를 만난 것이 후회하시나요 그는 그녀의 양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말했다 아니요 난 당신을 만난 것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하고 있소 그녀는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왠지 가슴 한쪽에서는 질투 같은 감정이 은은히 남아있었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말을 배르려고 하다가 이내 다물어버렸다 그런 그녀의 표정을 놓칠 사마재현이 아니었다 부인 무슨 근심이 있소 내게 말해보시오 저 아니에요 이젠 다 지나간 일인걸요 전 이제 당신의 아내인걸요 전 동영에서 누구의 간섭도 없이 천진난만하게 자랐죠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자 그는 사뭇 긴장한 태도를 보이자 이내 말을 끊고 말았다 그는 얼른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안았다 그리고는 다정한 음성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부인 말하시오 나 때문에 고민을 안고 말하지 못한다면 내 어찌 당신의 남편이라 하겠소 그녀는 다시 용기를 내어 말하기 시작했다 6. 파문의 시작 그녀는 그의 두 손을 꼬옥 잡았다 그는 유연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하며 그녀의 두 손을 가볍게 흔들었다 제가 중원에 온 이유는 낙양의 이공자라는 사람 때문이에요 그는 당대 무림의 살겁을 종결시킨 태룡문 두 대 제자인데 저와는 부모님들끼리 정해놓은 약혼자입니다 전 그와 혼인하기 위해 중원에 왔어요 그 삼장군과 함께 그녀는 삼장군을 얘기할 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는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들겨 주었다 미안해요 그만 화가 나서 다음 달 초파일이 그와의 혼인식이지만 정가지 않을 거예요 그는 이주를 남겨놓은 날이었다 그날엔 왠지 시끄러울 것 같은 예감이 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부인 그건 잘못된 생각인 것 같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전 그와 전혀 혼인할 생각이 없었어요 다만 부모님이 걱정이에요 음 그도 그녀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그때였다 날카로운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유연은 그 소리를 듣고 얼른 남편 사마재연을 바라다 보았다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어서 가봅시다 그녀와 그는 언제 앉아 있었냐는 듯이 몸을 날려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갔다 그들의 경공술은 각기 달랐지만 최고의 경지다 보니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달릴 수 있었다 한 여인이 4명의 몽고군사들에게 희롱을 당하며 반항하자 한 병사가 그녀의 복구를 힘껏 투려쳤다 그러자 여인은 힘없이 꼭 끌어지고 말았다 다른 한 병사가 그녀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꽤나 침착하면서도 능란하게 여인의 옷을 벗기는 것이었다 여인의 남루한 겉옷이 숲 한쪽으로 날아가고 말았다 여인은 앞가슴만 가리고 있는 내의만 입고 있을 뿐 완전히 그 병사들 앞에 수치스러울 정도로 몸을 들어 내고 말았다 한 몽고 병사가 먼저 그녀를 덮치려고 하자 그 중에서도 나이가 꽤 많은 병사가 대뜸 그 병사의 엉덩이를 발로 차 밀면서 말했다 이런 오입질도 위아래가 있는 거야 저리 비켜 챗 그래 너 먼저 해라 빌어먹을 그 병사는 투덜거리며 물러섰다 그 나이 많은 병사는 실실 웃으며 옷을 벗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여인 몸을 사내가 가리더니 이내 붉은 비단으로 된 내의가 공중으로 날아올라 춤추기 시작했다 한 떨기에 꽃이 힘없이 꺾이고 있었다 삼아재 형과 유연은 소리가 끊기자 위치를 파악하기가 힘들었다 잠시 주춤하고 서서 사방을 살피고 있었다 여보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더니 두 눈을 지그시 감았다 그러면서 모든 소리를 들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아니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지금 마음의 눈이라 일컫는 정말 정신적인 수양이 필요한 무공인 무상유념을 쓰고 있는 것이었다 무상문형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다 그녀의 귀에 자그맣게 그러나 똑똑히 들을 수 있는 사내들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녀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눈을 뜨고 말았다 부인 무슨 일이요 아 몽고 병사들이에요 그들은 지금 그는 대충 짐작이 갔다 어서 가봅시다 그들은 몸을 날리기 시작했다 유연은 미왈로라는 경공으로 몸을 날렸고 삼아재연은 승비파라는 경공으로 몸을 날렸다 제각기 알 수 없는 내력으로 몸을 날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경공의 요결은 알 길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경공은 결코 빠르면 빨랐지 느리진 않는 최고의 경공술이라고 그들은 자신만만해 했다 사실 경공은 다리의 힘과 내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듯 그들의 경공은 가히 대단하다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몽고 병사들이 그녀를 융관하기 시작했다 벌써 두 번째 놈이 몸을 일으키며 주섬주섬 옷을 집어들었다 세 번째 놈이 기다렸다는 뜻이 몸을 날렸다 하지만 어디선가 날아온 돌멩이의 머리를 얻어막고 선열을 흘려야만 했다 어떤 놈이냐 아주 낭낭한 소리가 그들 귀에 들려왔다 꽃은 함부로 꺾는 것이 아니오 웬 놈이냐 모습을 드러내랴 숲속에서 두 사람이 걸어오는 듯 싶더니요 느새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한 쌍의 남녀였다 후흡 계집을 우리에게 바치겠다는 것이냐 제법 반반한 계집이구나 나이가 많은 병사가 침을 흘리며 말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유연이었다 그녀는 대뜸 소리쳤다 몽고 놈이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그 소리를 들은 병사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대뜸 무기를 들고 그녀를 찌르려고 달려들었다 그녀는 남편 삼아재현을 슬쩍 바라다 보았다 그는 그녀를 보며 살며시 미소를 짓고 한걸음 물러섰다 그녀는 왼손을 앞으로 뻗었다 그러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달려오던 몽고병 사하나의 몸이 갈갈이 찢기며 사방으로 피를 튀기며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나의 기검이 언제 그이의 기공파처럼 뻗어 나갈 수 있었을까 아마 그이가 도와주는 모양이야 그녀는 남편이 도와주는 줄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삼아재현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무공을 보면서 실로 감탄해 마지 않았다 역시 자질이 풍부하군 어느새 나의 양기를 받아서 저 정도까지 소화해 내다니 나 역시 몸에 알 수 없는 기운이 있는 것 같군 그럼 그때 삼장군이 한 말이 거짓이 아니란 말인가 그녀는 다시 왼팔을 몸 밖에서 몸 안으로 휘둘렀다 그러자 한 줄기 긴 그림자가 여운을 남기고 그 세 명의 몽고병사들은 허리가 전부 댕캉댕캉 잘려버리고 말았다 그들과는 한 장의 거리가 있었는데도 말이다 그녀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고 믿었다 그래서 얼른 뒤를 돌아다 보니 남편도 아연실색한 표정이 역력한 것이었다 여보 당신이 도와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부인 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소 아마 당신의 무공이 더욱더 진전된 모양이오 그녀는 이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어제 자신이 남편의 양기를 받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만든 것을 다시 상기하게 되자 은근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얼른 남편에게 곁으로 다가가 그의 가슴에 고개를 기대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을 만난 덕분이에요 그도 그녀의 장력이 세워진 줄은 알았지만 기검도 저 정도일 줄은 생각지 못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곧 기쁜 음성으로 아내에게 말했다 진정으로 하늘이 우리를 짝 째어준 것 같소 정말 너무나도 기쁘오 그녀는 잠시 그렇게 있다가 멀리 떨어져 있는 여인을 보고는 얼른 뛰어가 그녀의 상세를 보려고 했다 어떻소 사마재현이 그녀에게 물었다 유현은 그 여인의 맥이 멈춘 것을 보고는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도 그녀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다 우리 그녀를 묻어줍시다 왜 남자들은 여자들을 못살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자신도 겪어보지 않았던가 하지만 이내 남편을 보고는 그의 품에 안기고 말았다 그 말은 남편의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미안해요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그도 아내의 말이 자신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괜찮소 난 당신이 나를 욕한다 하더라도 그때의 일로 인해 당신껜 미안할 따름이오 아 아니에요 당신이 있었기에 삼장군으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었고 당신으로 인해 나의 생명을 구원받았잖아요 당신이 말했잖아요 나를 치료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미안하오 난 당신이 아직 그 일로 인해 목숨을 잃을까 두렵소 그녀는 얼른 미소를 지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는 그녀를 안아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칠조끼는 소녀 유연은 그녀의 시신을 거두면서 자신의 의복을 그녀에게 입히고 있었고 사마재현은 몽고 병사들의 시신을 한테 모으고 잇었다 유연은 문득 자신의 죽음을 가장하고 싶었다 갑작스레 그녀의 부모님이 생각나 서였다 부모님에게 조금이나마 피해를 덜 주고 싶은 생각에서 그는 몽고 병사들을 그렇게 놔두고 아내가 있는 곳으로 다가와서는 바른 손을 아래로 축 늘어뜨려서 한 번 휘저었을 뿐인데 흙 구덩이 45척에 가까운 깊이로 움푹 파지고 말았다 그 자신도 이 정도의 위력을 낼 줄은 몰랐다 두 서너 번 할 각오로 휘저었는데 한 번 만에 파질 줄은 생각도 못했다 그는 아까부터 이상하다고는 생각하고 잊었지만 자신의 내력까지도 변화가 올 줄은 몰랐던 것이었다 유연은 남편의 무공이 실로 대단하다고 감탄해하며 말했다 여보 전 부모님을 뵐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저 대신 죽은 것처럼 하면 어떨까요 그는 아내의 심정을 이해했다 그래서 그는 얼른 그녀의 시신을 안아 몸을 날리려 했다 그녀는 깜짝 놀라며 물으려 했다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시오 그는 승비파라는 경공으로 몸을 날렸다 이 내 그녀도 미활로라는 경공으로 그의 뒤를 따랐다 그가 도착한 곳은 그녀에게도 아주 낯익은 곳이었다 바로 삼장군이 자신을 범하려고 하던 그 장소였다 그곳엔 삼장군이 땅을 보고 엎드려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그를 보고는 왠지 화가 치밀어 올라 죽어 있는데도 발길로 그를 뛰 집어놓았다 왼쪽 가슴에 자그맣게 선혈이 흘러내린 자국이 있지만 별다른 외상은 없었다 그녀는 그의 목을 베려다가 멈칫하고 쓴 우듬을 지으며 말했다 내 너를 죽이고 싶다만 너로 인해 난 새 삶을 얻을 수 있었다 난 그것만은 너에게 감사하고 싶구나 그녀는 손을 거두고 물러섰다 여보 삼장군은 어떻게 죽었죠 외상이나 내상 따위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귀를 보시오 그는 왼팔을 뻗었다 평상시처럼 이 할에 힘을 썼다면 금방이라도 삼장군의 머리는 터져버렸을 것이다 그녀는 일할에 힘을 쓰자 삼장군의 얼굴에는 또 한 가닥의 핏줄기가 흘러내렸다 일할도 못 미치는 힘을 썼는데도 이렇듯 강하게 뻗어나가는구나 앞으론 힘을 잘 조절해야겠어 그녀는 삼장군의 얼굴을 왼쪽으로 돌렸다 그러자 그의 귀는 왼쪽에서 시작해 위쪽으로 약간 경사지게 횡원이 뚫어 있지 않을까 그녀는 깜짝 놀랐다 하지만 원래 가담이 크고 장난기가 많은 성격이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삼장군의 귀를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다 원래 녀석의 고막만 상하게 하려고 했는데 골까지 뚫고 말았지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 나서야 그녀는 이해가 가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일으켰다 그는 무덤 둘을 나란히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안고온 여인을 한 구덩이에 넣어뒀다 그리고는 삼장군을 데려가려고 아내 쪽으로 다가가자 곁에 있던 유현은 삼장군의 시신을 발로 걷어 차버렸다 삼아재현이 놀랄 사이도 없이 그의 시신은 구덩이 속으로 빠지고 말았다 그는 아내를 쳐다보았다 저 정도의 관대로 그침을 그는 감사해야 할 거예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삼장군의 무덤을 만드는 동안 그녀는 그 여인에게 뭔가를 떨어뜨린 후 무덤을 만들었다 그들의 무덤이 안치되자 그는 그들의 묘비를 만들었다 삼장군의 묘 유현공주의 묘라고 각각 쓰고 밑에 자그맣게 사마부부걸립이라고 쓴 뒤에 각각 무덤 앞에 꽂았다 그들은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나자 그곳에서 몸을 일으켰다 부인 조금 전 그 여인에게 무엇을 준 것 같았는데 무엇이었소 그건 그녀가 말하길 꺼려하는 것을 보자 아마 그 여인에게 좋지 못한 것을 준 모양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건 저의 정표되는 물건과 그녀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약으로 약이라니 그는 반문했다 그는 눈치챘으면서도 놀라서 반문하는 것이었다 골식산을 어쩔 수 없었겠구려 그는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자 갑시다 이제 당신은 동영의 공주가 아니요 그래요 전 이제 당신의 아내일 뿐이에요 그들은 천천히 숲으로 사라졌다 사마제연과 그의 아내 유연이 다시 몸을 나타낸 곳은 몽고병사들의 시신이 있는 곳이었다 사마제연은 그들의 시신을 처리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생각에 그 시신들을 매장하려고 했다 그녀 역시 탐탐치가 않았다 그는 그들의 시신을 한패 끌어묻고 흙으로 덮은 뒤 돌아서는데 아내가 호련 옷을 벗는 것이었다 그는 갑자기 멍해졌다 그는 고개를 흔들면서 정신을 차린 후 다시 그녀의 행동을 주의했다 유연은 그 여인의 남루한 의복을 발견하고 그 의복으로 갈아입으면 변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갈아입으려고 한 것이었다 헌데 그녀는 함부로 옷을 벗을 수도 없지만 남편뿐인 이 숲속에서는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옷을 갈아입은 것이었다 그것은 극히 단순하면서도 깊은 생각이었다 그녀가 옷을 다 갈아입자 남루한 의복이었지만 그 전보다 더 아름다워진 것 같았다 아니 수수한 그녀의 모습이 더욱 더 아름다워 보였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의복을 한쪽으로 던져버렸다 비록 비싼 비단으로 만든 의복이었지만 그녀에겐 이 재필요없다는 듯이 헌옷 버리듯이 가뿐한 마음으로 버린 것이었다 그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자 당장에 달려가 껴안아 주고 싶었다 그녀 마저 의복에 남루하게 갈아입고 보니 이들 부부의 형색이 마치 거렁뱅 이 부부로 보이는 것이었다 남편인 삼아재현의 의복은 이미 떨어진 곳이 너덜너덜한 것이 영락없는 거지 형색이었고 아내인 유현의 의복은 비록 남루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골 처녀와 같은 수수한 차림이 조금은 대조적이었다 처음보다는 훨씬 나은 편이지만 그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숲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다 이미 점심때가 지나서인지 그들은 약간의 허기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마침 지나가던 토끼 한 마리를 탄지공으로 잡아서 허기를 채웠다 허기를 채우고 그들은 다시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살던 곳에 자연경치를 얘기하며 걷고 있었다 유현의 눈에 한 사람이 여러 무리들에게 쫓기는 것을 보았다 삼아재현도 그녀가 바라보는 곳을 같이 바라다 보았다 계집아이인데 쫓기고 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주고받지 않았지만 이미 그들의 이미 일심동체나 마찬가지라는 듯이 몸을 날려 그 소녀쪽으로 몸을 날렸다 소녀는 이제 겨우 56살 정도였으며 얼굴에 매를 심하게 맞아서인지 입가엔 선혈이 흘렀고 손자국이 그 어린 여자아이의 뺨에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는 그 소녀를 뒤로 하고 쫓아오는 무리들에게 소리쳤다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잡아서 어쩌시려는 거요 그 무리들의 대부분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으며 자신들이 농민이라는 것을과 시약이라도 하듯이 손에는 곡괭이에다 홈이 낫가래까지 들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도끼까지 든 장정도 있었다 그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소녀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길래 모두들 농기구를 들고 쫓아온 것인지 한편으론 궁금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이 아주 악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당신은 누군데 우리의 일에 끼어드는 거요 낫을 든 장정이 말했다 아마 연배가 가장 낮은 듯 보였다 이 어린 계집애가 무슨 죽을 죄를 지으셨소 유연은 그 소녀를 어느새 품에 안았다 무리들 중에 연배가 높아 보이는 장정 이글을 보고 말을 뱉었다 그 계집년은 귀신이 붙었다오 자기 부모는 물론이고 마을에 온 가축들을 죽였다오 그 말을 들은 사마재연은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 믿을 사람이 과연 있을지도 예문이었다 그 계집애와 접촉한 사람이고 짐승이고 성한 것을 못 보았소 그 말은 곧 유연을 두고 한 말이었다 조심하란 뜻으로 하지만 유연은 물론이고 사마재연은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귀신이란 존재를 믿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순간 소녀의 눈이 반짝였다 그 눈빛은 보는 이로 하여금 오금을 못 펴게 만들어버리는 마력을 지니고 있었다 아니 그 소녀는 정말 귀신이 붙은 것일까 팔 마력을 지닌 소녀 소녀의 몸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사마 부부는 어느새 동시에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는 신기한 능력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그런 힘이 생겼다고 믿고 있었다 사실 그들의 잠재력은 보통 무리민과는 엄청스런 차이가 있었다 이 소녀의 내력이 비록 사악하긴 하지만 세월이 흐른다면 천하제일의 마공을 익힌 여인이 되겠구나 소녀는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소녀의 음 성이 은은히 들려오는 것이었다 정말 신이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제 기껏 서로의 생각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된 사마 부부도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난 귀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님도 내가 죽인 게 아니에요 천수를 다 노리지 못하신 것뿐이라고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을 부인했다 당신들은 나의 힘을 귀신의 힘으로 몰고 가잖아요 당신들이 내 부모님을 죽인 거나 다름이 없어요 당신들이 미워요 그 소녀는 두 주먹을 불꾼 쥐고 가슴을 활짝 펴면서 소리를 질렀다 엄청난 고음이었다 아마 사마 부부의 내력이 심우하지 않았다면 그 소녀의 비명에 고막이 찢어지고 귀먹거리가 되었거나 죽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 무리들은 귀를 애워싸고 땅바닥을 뒹굴었다 하지만 이내 그들은 싸늘하게 뻗어버렸다 칠공의 피를 토하고 죽어버린 것이었다 엄청난 후공이다 이토록 어린 나이에 이렇게 엄청난 내력을 가질 수 있다니 절세고수가 따로 없구나 소녀가 소리를 거두자 그만 탈진해 유연의 품으로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그 소녀가 쓰러지자마자 주위에 있던 힘차게 솟아있던 나무들이 우지지 소리를 내며 쓰러지기 시작했다 그들 부부는 새삼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연은 소녀를 안고 급하게 숲을 빠져나갔다 한참을 달려 숲을 완전히 벗어나자 자그마 한 마을이 하나 그들 시야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들은 냇가에 잠시 들려 쉬기로 했다 사마재현이 물을 떠와 소녀에게 먹였다 그러자 이내 정신을 차렸는지 소녀는 가 느다랗게 눈을 뜨며 소리쳤다 엄마 하며 양팔을 뻗어 유연의 목을 휘감았다 그녀는 그 소녀의 팔을 풀지 않고 가만히 등을 도닥거렸다 소녀는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다 엄마 무서워 사마재현과 유연은 이 소녀의 마음을 해이리고도 남았다 자신도 추체못할 힘을 지녀 귀신이다 마녀다 불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힘을 써서 사람을 해치고 말았으니 오죽할까 괜찮아 괜찮아 소녀는 왼팔을 들어 눈물을 훔치고 그녀를 자세히 보려고 했다 엄마의 얼굴 이 아니었다 대뜸 소리쳤다 누구예요 나를 해치려고 하는 거죠 소녀가 눈을 부릅뜨자 유연은 전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숨이 막혀옴을 느꼈다 대단한 내력이었다 우린 너를 해치지 않아 소녀는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얼른 고개를 돌려 그를 노려보았다 순간 소녀는 힘을 전혀 쓸 수 없게 되었다 아 유연은 겨우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내력을 끌 어울렸다 가만히 당할 수만은 없다는 듯이 말이다 난 사마재현이라고 한단다 너의 이름은 뭐니 나의 이름은 소소라고 해요 그 소녀의 음성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을 보자 그녀는 내심 탄복했다 남편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마력일지 민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구나 소녀는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 모습을 본 유연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물건을 남이 갖고 논다는 이상한 생각에 빠져 은근히 화가 났었다 또 그런 자신이 한심해서 혼자 미소를 짓고 말았다 아저씨 이 아줌마는 누구예요 소녀는 손가락으로 유연을 가르키며 그에게 물었다 그는 다정한 음성으로 소녀에게 말했다 이 아저씨의 부인이야 아줌마 아깐 미안했어요 그 말을 들은 그들은 깜짝 놀랐다 그런 무의식적인 행위가 아니고 의도적인 행위였단 말인가 자신이 그 힘을 제어할 수 있단 말인가 아냐 괜찮아 이제는 하지만 속으론 상당히 거북했다 그때 소녀는 유연의 생각을 읽었는지 아줌마 속으로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잖아요 라고 대뜻 말하자 유연은 얼굴이 밝게 달아올랐다 그가 얼른 소녀에게 말을 했다 그는 소녀가 독심술을 할 줄 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소소야 독심술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야 하지만 난 가만히 있어도 들리는 걸요 이젠 주의할게요 소녀는 약간은 불만이란 듯한 투로 말을 했지만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고 마을로 들어섰다 여긴 사람들이 없어요 전부 전염병으로 그런데도 전부 내가 했다고 소소의 왼손은 유연의 바른손을 잡았고 바른손은 사마재연의 왼손을 잡고 촐랑촐랑거리며 걸었다 정말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였다 해는 서산으로 지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 집이나 들어갔다 유연은 저녁 준비를 하고 그는 소소와 함께 밖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올해 몇 살이지? 다섯 살 아저씨는 몇 살이에요? 난 스물두 살이야 아줌마는? 아줌마는 스물한 살이야 아저씨는 싸움 잘해요 싸움 소소는 그의 모습을 훑어보더니 약간은 아쉬운 듯 말했다 검도 없는 걸 보니깐 싸움도 못하겠네요 그 소릴 들은 그는 살며시 웃었다 왜 검으로 싸워야 하지? 상대가 먼저 겁을 먹고 가버릴 수도 있으니까 맨손이면 깔보잖아요 소년은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아저씨는 어디로 갈 거예요? 우린 낙양으로 갈 거야 그는 소소의 눈에서 자기도 따라가고 싶은 맘을 읽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혼자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인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녁 식사하세요 소소가 그 소릴 듣고 얼른 안으로 쫓아 들어가고 사마재현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식탁엔 모처럼 음식다운 음식이 놓여져 잊었고 소소와 유연이 나란히 앉아 그가 안기를 기다렸다 그가 앉아서 시식을 하자 소소와 유연이 수절을 들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사마재현은 아내 유연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 부인 소소는 부모도 없는 거야요 우리가 거둬드립시다 여보 비록 그 아이가 가엾다 해도 그 아이는 우리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언제 해가 될지도 모른다구요 하지만 당신이 그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 아이가 설사 우리를 해친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를 이대로 내버려 두면 분명 죽거나 산다고 해도 그 고통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이오 여보 당신의 뜻이 그러하다면 저도 말리지 않겠어요 유연의 옛날 성격대로라면 끝까지 안됐다고 했을 것인데 어제부터 아니 그와 부부의 연을 맺은 이후부터 그녀의 성격도 완전히 변모해 가고 있었다 모습 역시 예전에도 아름다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아름다워진 것을 그녀 자신은 모르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 마주 보며 대화를 주고받다가 이경쯤에야 침실로 들어갔다 막상 침실에 같이 들어서고 보니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어제 만나서 부부가 되고 처음으로 한방에 있게 되니 부끄럽고 수줍어하면서 감히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없었다 삼아재현이 먼저 의복을 벗고 침상으로 들어가 안쪽으로 들어가 누웠다 유연은 호롱불을 끄고 천천히 의복을 벗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뒤편에서 비치는 달빛으로 인해 훤히 비춰지고 있었다 그녀가 속꽃만 입고 침상으로 서서히 들어갔다 그녀에게는 첫날 밤인 셈이었다 비록 정식으로 화촉 동방을 하는 그녀의 갠 행복감에 젖어드는 것이 되었다 비록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않은 화촉지전이었지만 그녀는 후회하는 맘은 전혀 없었다 그들은 비록 세계에 사로잡히진 않았지만 이 순간만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망각하고 있었다 아니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오직 그들의 머릿속에는 상대방의 얼굴뿐이었다 그리고 느껴지는 채취만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유연은 바로 눈앞에 있는 남편과의 지난 일들이 중마등처럼 지나갔다 자신을 범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를 남편으로 섬기게 된 것들을 생각하니 그녀는 정말 사람의 인연은 알 수 없는 것이로구나 내심 생각하게 되었다 그녀는 남편의 상큼스러우면서도 자신도 모르는 힘에 의해 만족감과 온몸이 나른해지고 있었다 어느새 남편의 땀내음을 맡으면서 그녀는 깊게 잠들어가고 있었다 사마재현은 누워 잠을 자는 것이 어딘지 모르게 불편했다 하지만 얼굴엔 즐거운 기색이 만연했다 아 내게도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가 곁에 누워서 잠을 함께하니 세상 어느 누구 부럽지 않구나 천년만년나 사마재현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당신 유연을 영원히 사랑할 것이오 그는 아내의 얼굴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 그녀의 입술을 향해 긴 입맞춤을 하고 그녀를 뽀옥 껴안았다 12년 사마재현과 유연은 중원에 온 지 이제 5일이 지났다 하루만에 부부가 되고 다 음랄 양녀를 얻게 되고 참으로 기이한 인연이 아닐 수 없었다 아버지 우리 저산으로 가요 소손은 어느새 그를 아버지라 부르며 따르기 시작했다 듣는 사마재현은 기분이 묘했다 싫지 않은 듯이 아내를 바라다봤다 그녀는 방긋 웃어주었다 그렇게 해요 어차피 낙양에 다 와가니까요 그들은 경공을 펼치지 않았다 천천히 자연을 음미하면서 거닐고 싶었던 것이 없다 소손은 다른 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아이였다 다른 아이가 탔으면 벌써 지쳐서 잠이 들었거나 못 간다고 떼를 썼을 것인데 소손은 그런 아이들과는 전혀 달랐다 하지만 떼를 쓰는 것은 똑같았다 이렇게 우기니 말이다 그들이 산입구에 들어설 때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유연의 천 아내 또렷이 그 사람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났다 여인이에요 그녀는 얼른 그쪽으로 달려갔다 사마재현은 소소를 안고 아내의 뒤를 따랐다 유연은 그녀의 숨소리부터 확인했다 숨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자 그녀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검은 천을 살짝 들추어 보았다 유연은 그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 아니 이럴 수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마재현도 놀라고 말았다 어째서 여인의 얼굴이 저토록 흉측할 수가 있을까 문둥이도 저보다는 나을 거야 하지만 이상하군 어째서 손은 멀쩡하고 얼굴만 저토록 흉측하게 변했을까 유연은 그녀의 맥을 짚어 보았다 그녀는 일찍이 의술과 화약을 잘 다루었다 게다가 무공 또한 천재적으로 할 줄 아니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었다 그녀가 그 쓰러진 여인의 맥을 짚어 보자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독에 중독되었는데도 내력이 이처럼 심우해서 몸으로 퍼지는 독은 막고 있구나 실로 대단한 내력이야 그녀는 그 여인이 무엇에 중독이 되었는지 알 길이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가 분명 음식을 통해서 중독되었을 거라 추측하고 보쯤을 뒤져보기 시작했다 그러자 보쯤 속에는 버섯이 몇 개 흘러나왔다 순간 그녀는 깜짝 놀랐다 동영에서만 서식한다는 독버섯 그것도 희귀한 녹갈색을 띈 버섯이 뒤에서 다가오며 남편 삼아재현이 말했다 부인 그 버섯이 도대체 뭐길래 그리 놀라는 거요 그녀는 그 버섯을 들고 일어서서 남편에게 가져다 대고는 말했다 이 버섯은 동영에서 임산부들이 많이 먹었던 거죠 처음엔 아무런 반응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이 또렷해졌죠 하지만 이것은 임산부들은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지만 태아에겐 치명적인 상처를 주었죠 바로 저 아가씨처럼 무슨 이 버섯은 동정이 있는 사람에겐 치명적인 상처를 주죠 당시 저의 아버님이 이 독버섯에 당하셨죠 그때 아버님을 구해주신 분이 바로 저의 어머니였죠 어머닌 이 독버섯의 해독법을 알아내셨지만 시전하기까지는 무척 고심하였죠 당시 아버님은 암행을 다니기 위해 변장을 하셨는데 그 모습이 마치 당신처럼 남루하기 그지 없었다 하더군요 장인 장모님도 우리와 같은 인연이 있었던 모양이지 그녀는 살포시 웃으며 계속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사이 그 얼굴이 흉측한 여인은 이미 정신을 차렸었다 하지만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니 자 신의 독을 해독할 방법이 있다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녀는 잠잡고 듣고만 있었다 어머니 집안은 대대로 의사 집안이셨어요 사람을 구하는 일이라면 악인이던 거지 던 사람을 가리지 않으셨죠 어머니 역시 그런 정신으로 아버님을 구하려고 했죠 헌데 그 해독법이라는 것이 해독법이 그렇게 까다로운 것이오 나의 의술로는 힘들어요 게다가 그 독은 내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민감하게 반응하죠 저 아가씨는 내력이 우리들보다 훨씬 심오할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독이 빨리 퍼지면서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사마제연은 쓰러진 아가씨의 내력이 자신들보다 더 심오하단 소릴 듣고는 내심 놀라서 소리치고 말았다 대단하군 정말 대단해 아 해독법은 알지만 차마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녀는 눈동자를 소소 쪽으로 돌리며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그는 그 뜻이 뭔지 알아차렸다 하지만 소소 역시 그 뜻을 모를 리 없었다 워낙 영특한 아이라서 아버지 전 저쪽에서 놀고 있을게요 소소는 그렇게 말하고는 쫄랑쫄랑 거리며 숲 한쪽으로 가서 서성거렸다 그들은 또 한 번 소소의 영특함에 놀라버리고 말았다 소소가 저러니 우리가 고생하겠군 그러게나 말이에요 하지만 다행이에요 소소가 다시 예전의 모습을 찾은 것 같아서 그는 아내가 손에 들고 있던 버섯을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유심히 살펴보았다 음 이 버섯은 정말 희한하게도 생겼군 모양이 꼭 음악을 쳐놓은 것 같군 여보 그 독버섯은 동정 남녀에게만 치명적인 상처를 줘요 그래서 임산부들은 상관없지만 태아들은 모두 죽어버렸던 것이죠 세상에 그런 독이 있을 수가 서로의 내공을 공유할 수 있는 독도 있는데 이런 독도 없을라구요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삼장군의 색정미 혼약으로 인해 서로의 내공을 공유할 수 있게 되지 않았던가 해독법은 없다는 말이로군 그는 그렇게 단정지었다 그녀는 그 버섯을 다시 받아들고는 말했다 해독법은 간단해요 하지만 전 해독해주기가 싫어요 그는 그녀가 이렇게 매몰차게 나오는 것을 보자 겁이 털컹 났다 부인 그녀는 남편의 품 안으로 안겼다 그리곤 쏙 사귀듯 말했다 전 당신이 다른 여자와 있는 것을 볼 수 없어요 그 말에 그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이해가 됐다 그럼 해약해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해봅시다 그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저 아가씨는 반시진을 넘기지 못해요 내력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내력을 쓰면 쓸수록 독은 더 빨리 퍼지고 있거든요 쓰러져서 그들의 대화를 듣던 여인은 내심 당황하기 시작했다 도대체 어떤 해독법이길래 저렇게 아웅다 옹하는 것일까 저 계집은 정말 악하기 그지였구나 해독법을 알면서도 가르켜 주지 않다니 그녀는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손아귀에 힘이 들어가고 말았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었다 부인 당신은 의술을 지닌 의사여 그렇소 그렇지 않소 그래요 전 의술을 지닌 의사예요 하지만 전 당신을 저 계집에게 잃기 싫어요 쓰러져 있던 여인은 유연의 음성에서 남편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만약 내가 이 독에 중독되었다면 당신은 어쩌시겠소 당신은 이 독에 중독되지 않아요 당신은 순간 남편은 아내의 손에 들려진 버섯을 빼앗아 입속으로 집어넣어 버렸다 유연은 전혀 놀라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인의 놀라움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음 역시 정신이 맑아지는군 여보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이 독에 중독이 되면 가장 먼저 얼굴에 붉은 반점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을 남편의 얼굴에는 그러한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안심했던 것이었다 잠시 시간이 지나자 그의 얼굴에는 붉은 반점이 더럭더럭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대경실색하고 하마트면 까물어칠 뻔했다 어째서 당신은 한 가지 사실을 모르는 것 같더군 이 독버섯의 독은 동정남이든 동정녀이든 상관없다는 것을 말이야 먼저 이 독버섯을 먼저 먹은 임신부들에겐 남편이 있겠지 그리고 밤마다 방사를 즐겼겠지 그러면 자연 해독이 되었을 거야 하지만 그 임산부들의 폐하들은 해독할 도리가 없었겠지 그런 점을 추측한다면 반드시 동정남녀들만이 중독된다고는 하지 않겠지 그녀는 얼핏 방사를 하고 나니 해독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남편을 꼬옥 껴안았다 제가 해독해드리겠어요 부인 정령의술은 곧 인술이라 했소 그녀는 그가 하는 말이 마치 어머니가 예전에 자신에게 꾸질함을 내리던 말로 들은 것이었다 예전에 그녀는 시비들을 못살게 굴었었다 그래서 늘 어머니께 꾸질함을 들었었던 기억과 맘에 들지 않는다고 다 죽어가는 사람도 내팽겨치고 와 그 사람이 유명을 달리하게 만든 적도 있었다 그때마다 어머니가 꾸질함을 하면 의술은 인술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덕을 쌓으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렇게 하기가 싫은 그녀였었다 그는 내심 불안해했다 아내가 마치 예전처럼 화를 버럭내고 일장을 휘둘러 저 쓰러져 있는 여인에게 내려칠 것만 같았다 충분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다 그때 소소가 유연의 치마자락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엄마 유연은 소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긋 웃어주었다 그리고 남편을 보면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해독법은 아시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자 유연은 몸을 돌려 쓰러져 있는 여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그 여인의 몸의 맥을 다시 짚었다 깨어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아가씨 당신의 독은 보통 약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살리려면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는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 명분이란 당신이 저의 남편의 두 번째 아내가 되는 것이죠 저 역시 당신께 이런 말을 하기까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거절한다면 저로서는 아주 감사한 일이겠죠 쓰러져 있던 여인은 눈동자를 돌려 그녀의 얼굴을 바라다 보았다 그녀의 얼굴엔 온화한 미소와 분노가 함께 요동치고 있었다 아가씨 그 명분을 따르겠다면 나를 쳐다보고 그렇지 않겠다면 눈동자를 돌리시면 됩니다 쓰러진 여인은 눈은 다시 감았다 이 계집이 명분을 만드는 것은 나를 꼼짝없이 죽이려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그 명분이 이상하기 짝이 없구나 나보고 첩이 되란 말이냐 아니다 그 명분을 거짓으로 만들어 놓고 후에 달아나면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고 눈을 떠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유연은 몸을 일으켜 소소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소소야 우린 저쪽으로 꼭 구경 갈까 소소는 눈치가 빠른 아이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고 유연을 따라 숲 건너편으로 사라졌다 사마제연은 아내와 소소가 가자 천천히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녀 앞에 편하게 앉아 겉옷을 벗어 땅바닥에 다시 깔았다 나의 아내 때문에 화가 났다면 그건 잊어버리시오 나의 아내는 금지용 여부로 자란 탓의 버릇이 없고 자기의 뜻대로만 살아왔었소 그런데 이 못난 나를 만나 지금은 상당히 온순해졌다오 아마 예전 같았으면 당신은 그녀의 손에 벌써 죽은 목숨이라오 자 한숨 푹 주무시구려 그는 그렇게 말하더니 그녀의 혀를 눌러 잠자게 만들어버렸다 그리고는 그녀의 몸을 옷을 깔아놓은 곳으로 다시 옮겨 놓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그녀의 옷을 벗겨 내렸다 상당히 아름답고 매끄러운 몸이었다 당신도 금지용 여부로 자란 몸이었군 어두운 그림자가 그녀의 몸 위로 무겁게 눌러왔다 두 개의 그림자가 하나의 그림자로 뭉쳐져 가고 있었다 유연은 소소가 들판에서 나비를 쫓아가며 노는 것을 바라다 보고 있지만 마음은 남편 곁에서 맴돌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예전에 그 장난기 많던 표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소소는 고개를 돌려 유연 곁으로 얼른 다가갔다 엄마 지금 아저씨 생각하고 있죠 유연은 소소에게 뜨끔하며 고개를 돌렸다 소소도 이 담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알게 될 거야 엄만 어떻게 아저씨를 만나게 됐어요 그녀는 그 질문에 답하기가 참 부끄러웠다 어린애 앞에서 할 얘기도 못 되고 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소소에게 얘기를 하고 싶어졌다 그래서 그녀는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여인은 시간이 지나자 정신을 차렸다 어떻게 된 거지 분명 그 자와 이야기를 나눈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녀의 몸이 일숨 무거워 있던 것이 풀리면서 아주 가뿐해지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상하게 생각되어 고개를 들었다 순간 자신의 맨살이 훤히 드러나 있었고 그 맨살에서 몸을 일으키는 사내가 그녀 시야에 들어왔다 순간 그녀는 모든 상황을 판단할 수 있었다 그 명분이 이런 것이었나 그 계집년이 서 방에 오입지를 다 주고 가는 나한테까지 시키다니 그녀는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지만 몸이 움직여주지 않았다 그가 몸을 일으켜 옷을 입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가 옷을 다 입자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다보고는 말을 건넸다 아가씨의 독은 이미 다 제거되었소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에게 옷을 던져주며 막아 놓은 혈도를 풀어주었다 그러자 그녀는 얼른 옷을 받아 몸을 가렸다 하지만 이미 그 사내는 자신의 몸 전부를 보고 탐했지 않았는가 그는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그녀는 그 사이에 얼른 옷을 입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걸어갔다 이 이봐요 그녀가 머리를 쓸어 올리며 그를 불렀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아내가 제시한 것을 들어주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반시진만 있으면 원래대로 얼굴이 회복될 것이오 빨리 가보시오 무슨 소리예요 그는 그 목소리를 듣고 움찔했다 바로 유연의 목소리였기 때문이었다 난 당신은 저 아가씨의 천여지신을 받은 몸이에요 당신은 그에 따른 책임을 지셔야 해요 유연은 그녀를 향해 오라는 손짓을 했다 그녀는 유연 곁으로 다가왔다 아가씨의 이름은 어떻게 되지 저 전성이 곽이고 이름은 연주예요 아 곽연주라면 금용문의 금지옥녀 바로 그녀가 아니던가 앞으론 주아라고 불러도 되겠지 소소가 주아 앞으로 나서며 인사했다 앞으로 잘 부탁해요 작은 엄마 주아는 소소를 보았다 영특하게 생겼지만 어딘지 모르게 이들 부부와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다 게다가 이들 부부는 아직 20대인 것 같은데 아이는 벌써 56세가 되어 보이지 않은가 그녀는 실로 이상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싫지가 않은 사람들이었다 특히 남편 될 사람은 더 더욱이 싫지가 않았다 유연은 주아의 두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다 앞으론 우리들이 저 사람을 못살게 해야지 그렇지 동생 유연이 주아를 동생이라 부르는 것을 본 사마제연은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주아도 마찬가지였다 언니 언니 이 두 사람은 형제가 전혀 없었다 모두가 금지옥엽으로 자란 탓에 형제가 몹시 그리웠던 모양이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는 친자매처럼 손을 놓을 줄 몰랐다 10일 다시 낙양으로 주아는 유연이 동영사람이고 남편인 사마제연은 동방사람이라는 것과 그들이 어떻게 부부가 되었는지를 허심탄회하게 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자연히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녀가 놀란 것은 부부가 된 지 이제 일주일도 체대기도 전에 마치 수십 년 부부 생활을 한 사람처럼 호흡이 이토록 잘 맞는다는 것이 신기했었다 그런데 자신이 겪어보니 그런 것만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참 언니 어디로 가시는 길이었죠 우린 낙양으로 갈 거야 거기서 해결해야 할 일이 있거든 그녀는 또 한 번 놀랐다 유연이 태룡문 이공자의 정향녀였다니 그녀가 낙양을 떠난 것이 바로 그 태룡문의 이공자 양청서 때문이 아니었는가 동생이 금융문의 장문인 과규철 선배의 손녀라니 정말 놀라운 일이로구나 그런데 동생은 낙양으로 같이 갈 형편이 못되는구나 주아의 나이는 올해 18세 유연의 나이 21세였다 그들 사이는 전혀 타인처럼 보이지 않고 마치 친자매처럼 보였다 아니 그 이상인 것 같았다 언니 그런데 앞으로 호칭은 어떻게 해요 그녀는 그 말 뜻을 충분히 알아들었다 그리 곤더 생각할 것도 없이 대뜻 말했다 역시 호탕하고 장난기 많은 그녀였다 뭐라고 하긴 서방님이라고 하지 오호호 그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웃었다 그날 밤은 그렇게 정다운 대화를 나누며 잠자리에 들었다 소소와 주아가 함께 자고 삼아 재현과 유연이 함께 침상에 들었다 유연은 남편의 품으로 파고들며 말을 했다 여보 이제 당신은 세 명의 여인을 책임지셔야 해요 아니 어쩌면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군요 그는 아내의 말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까지 말하는 것이라 생각했으나 유연은 주아의 예견을 들어보면 남편은 여보기 만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만나는 미인은 무조건 경계를 해야 한다는 뒤뜸을 들어서 한 말이었다 난 오직 당신 뿐이오 그는 아내의 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양팔로 그의 목을 휘감고 있었다 그의 얼굴이 그녀의 가슴팍에 푹파묻혀 있으면서도 그의 양손은 바삐 그녀의 옷을 벗기려 하고 있었다 유연은 남편의 손길이 닿기만 하여도 이상하리만큼 민감해지기 시작하고 묘한 분위기에 빠져든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유연이 일어나 보니 벌써 주아가 아침을 차리고 있었다 주아는 유연을 보고 인사를 했다 언니의 어제 서방님과 단꿈을 재미있게 꾸셨나 봐요 그녀는 애교띈 목소리로 그녀에게 웃으며 말하자 유연은 갑자기 쑥스러워하는 듯이 얼굴에 홍조가 띄워졌다 그녀는 얼른 말을 돌리기 위해 젓가락을 들고 음식을 맛보았다 음간이 딱 맞는데 어떻게 알았어 글쎄요 나도 모르게 이런 맛이다 라는 느낌이 와서요 아마 언니도 역시 서방님은 다르시군요 그녀는 화제를 돌리지 못했다 자신도 그렇지 않았었는가 음식을 만들 줄 모르던 그녀가 자신도 모르게 음식을 맛있게 만들 언행이 말이다 아마 그의 양기는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뭔가가 있는 것이라고 유연은 생각했다 그때 소소가 한 권의 책을 갖고 나오면서 주아를 불렀다 작은 엄마 소소의 부름에 두 사람의 시선은 소소에게 로 쏠리게 되었다 소소의 손에는 독이경이라고 쓰여져 있었다 유연은 그 책이 의서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다 아니 웬 책이니 정작 그 책의 주인인 곽연주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소소가 대답했다 작은 엄마 책상자에 있었어 그런데 너무 이상해 유연은 책을 건네받고 잠시 펴보았다 그녀는 순간 놀라움으로 탄식했다 대단한 의서야 독에 관해서도 자세이나 탄하 있다니 그녀는 주아에게 책을 다시 건네주었다 주아는 그 책을 받아들었지만 그 책이 무슨 책인 줄도 몰랐다 어떻게 그 책이 거기에 있었는지도 아마 그 시녀가 동생을 위해서 이 책을 넛어두었나봐 향하가 주아는 향하와 나주 친하게 지내던 사이었덧다 그런데 그녀와 헤어져 있으니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언니 저도 낙양으로 함께 가겠어요 얼굴을 알아볼 텐데 이미 주아는 예전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정작 남편인 사마재현만이 그녀의 달라진 얼굴을 못 보았을 뿐이다 변장 좀 하죠 아니면 전에 먹던 독버섯을 하나 더 먹죠 농담도 그런 농담은 마라 유연은 웃음을 띄며 그렇게 말했다 물론 웃으게 소리로 주아가 말했다는 것을 알았으나 유연은 그래도 어딘지 모르게 불 안 했다 소소는 유연과 주아를 번갈아 보더니 알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 거렸다 하지만 이내 유연의 소매자락을 흔들면서 말했다 엄마 나도 데리고 가주는 거지 그럼 자 얼른 아버지 깨워야지 소소는 얼른 의부방으로 달려 들어갔다 소소는 방 안에 방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자 이상하게 생각해서 다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들창문 밖에서 의부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얼른 들창으로 다가갔다 사마재현은 아침 운동을 하고 있었다 헌데 가만히 서서 운공을 하자 그의 몸 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상경공을 펼치고 있지 않은가 그의 몸이 지상에서 한 자 이상 떠 있었다 소소는 그걸 보고는 자신도 몸을 허공에 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그녀의 몸이 살며시 공중으로 떠오르는 것이었다 실로 놀라운 일이었다 나도 양아버지처럼 날 수 있다 달려볼까 소소는 들창으로 걸어갔다 공중에서 걷는 것이었다 아니 날아다닌다는 표현이 오를 것이다 사마재현은 등 뒤에서 전해오는 이상한 기류에 그만 눈을 뜨고 얼른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 그리고 순간 놀라움의 탄성을 내뱉고 있었다 아 소소가 소소를 본 것이었다 비록 빠르게 오는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 허공을 걷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내심 중얼거렸다 정말 대단한 아이로구나 앞으로 잘만 가르치면 천하무적이 되겠구나 양아버지 소소야 넌 언제부터 이렇게 날 수 있었지 방금 양아버지가 하시는 걸 보고 나도 날고 싶다고 생각했더니 몸이 이렇게 좋아 앞으로 너에게 내 무공을 전수해 주겠다 양아버지 소소는 그의 품 안에 안겼다 그는 소소를 안고 땅으로 내려섰다 그리고는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낙양성 태룡문 주위의 금융문 제자들과 사숙들이 상복을 입고 단단히 화난 표정을 하고 저마다 손에는 무기를 들고 서 있었다 금융문의 삼공자이자 곽연주의 친오빠인 곽부성 이 우렁차게 외쳤다 태룡문의 이 공자 양청서는 빨리 나와서 이 실고직 하지 못할까 그의 말이 떨어지자 제자들도 이구동성 으로 외쳤다 이 공자는 빨리 나와라 이들은 모두 곽연주가 처참하게 죽은 것에 슬퍼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흐리게 썼지만 그녀의 글씨체가 틀림없는 글소녀 주화를 범한 자는 라는 썼다가 얼른 지운 글을 보고 만 것이었다 그녀의 시신을 맨 처음 발견한 것은 아가씨의 의복을 가져다 주던 시비였었다 그 시비는 처참하게 그지없는 주화를 보고 혼절하고 말았고 그 일은 금융문 모두의 슬픔이었던 것이다 결국 장례식에서도 그녀의 수급은 제 모습을 갖출 수가 없었다 그야말로 처참하게 지식여져 있었기 때문에 낙양성은 이로써 또 한 번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태룡문 사숙님 어떻게 할까요 제자들 가운데 가장 서열이 위인 형서림이 물었다 그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힘이 세고 무공이 월등했다 하지만 지모에는 조금은 아둔한 사내였다 내버려둬 하지만 사일 뒤면 사숙님의 혼례식이 음 그는 신음소리를 내면서 수염도 없는 턱을 매만졌다 그리고는 서성거리던 발걸음도 멈추었다 잠시 생각하더니 이고 손을 휘저고는 다시 서성거렸다 안 돼 혼례를 망칠 순 없지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청서야 그때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오더니 그의 뒤편에서 한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태룡문의 주춧돌이라면 주춧돌일 대사숙 송경주였다 나이는 이제 삼십을 갓 넘었고 문물을 겸비한 인물 중의 인물로 소문이 자자한 위인이었다 하지만 그는 여복이 없어서 첫날밤에 신부가 급사하는 통에 세 번이나 장가를 갔지만 신부들이 전부 첫날밤을 치루기 전에 죽어버리니 누가 그에게 시집을 가려고 하겠는가 헌데도 양청서의 혼례전에 새로 신부를 맞이할 날을 잡고 있으니 참으로 대단한 인물이 아닐 수 없었다 형님 양청서는 허리를 약간 굽히며 인사를 했고 형 서림은 허리를 깊숙이 굽히며 인사를 했다 그는 의자에 앉아서 양청서를 보며 이야기했다 정작 내가 금용문의 금지용엽인 광랑자를 범했느냐 형님 정말 제가 그랬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그 광랑자가 고의로 죽으면서까지 너를 들먹인 것은 또 무엇이냐 형님 전 아닙니다 그는 변명을 해보았지만 그 어떤 말로도 이 사건을 무사히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답답한 마음에 도주까지 생각해보았으나 만약 도주한다면 자신이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도주할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어느듯 7월이 되고 5일 이진하고 말았다 밖에서 아우성이던 소리는 잠잠해졌지만 태룡문 제자들은 문 밖으로 나서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었다 평상시 같았으면 서로 싸워도 손해가 없었는데 지금 싸우는 것은 결과가 뻔한 싸움을 하는 것과 같았다 금용문에서는 이만저만 우라가 치밀어 오른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할 계획이었지만 그렇게 되면 자신들 이 싸움 명성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만다고 생각하니 차마 그러지도 못하겠고 가만히 있자니 죽은 주하의 홀령 이모라 하는 것 같고 곽부성이 검을 거머쥐고는 허공을 향해 몇 번이고 휘두르고 말았다 얼굴엔 이로 말할 수 없는 슬픔이 가득했다 주하야 이 오라버니는 너의 원수를 갚지 못하는구나 나를 용서해다오 그는 털썩 무릎을 꿇고 주저앉고 말았다 그리고는 땅바닥에 머리를 쳐받고 대성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제자들도 그런 사숙의 모습을 보자 일제히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다 낙양이라고 깊게 새겨진 성이 사마재현의 눈에 들어왔다 유연은 아직 남루한 옷차림을 버리지 못했으며 곁에 있는 주하 역시 남루하기 짝이 없었다 주하는 그 정도의 변장으로 괜찮겠어 괜찮아요 서방님 여보 굳이 그 이 공자를 만나실 필요가 있을까요 무슨 소리요 당연히 그 자를 만나서 당신이 죽었다고 말해야지 주하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대뜸 말을 했다 언니 언니도 변장을 하세요 아마 이 공자는 언니가 추녀라고는 상상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 좋은 생각이야 주하는 그녀의 손을 잡고 한쪽 구석으로 가서 변장을 하기 시작했다 사마재현은 그런 그녀들의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짓고 잊었다 그녀가 변장을 다 마치고 이쪽으로 다가왔다 정말 그 아름답던 얼굴이 이 순간에 추녀로 변할 줄은 그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정말 주하의 변장 솜씨는 일품이었다 그들이 성내로 들어가자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다 물론 그들의 귀엔 그 소리가 그대로 들렸다 남자는 제법 잘생겼는데 뒤에 마누라는 저렇게 못생기다니 이 사람아 그러니까 마누라가 둘씩이나 되지 둘이면 뭘 하나 나 같으면 저런 마누라는 열을 준대도 실내 열이 뭔가 난 하나라도 실내 그런데 마련아 같으면 당장에 도망쳤을 텐데 어째서 저렇게 달고 다니지 글쎄 저 계집들의 속살맛은 좋은 모양이지 하하하하 이 사람아 사마재현은 그들이 주고 받는 말을 들으면 서 내심 우습기 그지 없었다 후후 부인들이 이렇게 못생겼다고 정말 우습지도 않군 그는 부인들의 얼굴을 가릴 수 있는 갓을 하나씩 서서 씌워주고 점심을 먹으러 식당으로 들어갔다 점소이가 사마재현의 의복을 보고는 약간 경시하는 듯한 눈빛을 보이자 소소가 한마디 했다 아버지 저 아저씨가 우릴 보고 돈도 없는 거지래요 그는 소소의 말뜻을 알아차렸다 그 소리에 점소이도 뜨끔하고 놀랐다 그는 품에서 은편을 꺼내 보였다 그러자 점소이는 억지로 놀라움을 감추려고 웃음을 끼웠다 주문은 여긴 국수가 맛있어요 주아가 그렇게 말하자 유연은 고개를 끄덕녔다 사마재현은 점소이에게 국수 넷을 시키고 눈앞에 있는 엽차를 한 잔 마셨다 요즘 마리아 태룡문에서는 고생이 이만저 많이 아니겠어 사마재현 유연주아는 그들의 말에 자신들도 모르게 귀를 쫑긋 기울이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다 이 공자는 금융문의 금지옥엽인 광랑자를 범했다고 소문이 파다하게 났고 대공자는 또 한 번 신부를 맞이한다는 구먼 대공자가 또 그래 이번 신부는 서역인이라는군 서역인이면 뭘하나 대공자한텐 미인이 필요가 없어 어째 신혼 첫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신부들이 요절을 하니까 말이야 에그 우리 같은 놈들이야 마누라 하나 갖기도 힘든데 어떤 놈은 대여섯은 거느리니 허허 이 사람 금융문의 곽장문도 마누라가 둘의 첩이 셋이고 태룡문의 만장문도 마누라 셋의 첩이 넷이잖아 그런 어르신네야 누가 뭐라고 하나 내 말은 저기 저 사람을 가르치는 거라네 그들이 가르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 바로 사마재현과 그의 아내들이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화를 이 소릴 듣고는 화를 버럭 냈겠지만 사마재현은 계속 가만히 듣고만 있을 뿐이었다 십이 태룡문의 신부 성랑자 그때였다 금융문의 제자들이 이 식당에 들어와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앉아있던 손님을 밀쳐내는 등 횡패를 부리며 난동을 쳤다 사마재현의 표정이 일순 찌그러졌다 그러자 한 사내가 그에게로 다가오던 이 두 명의 여인을 보고는 대뜸 한마디 했다 아주 니글리글한 음성이었다 뭐야 오네놈 마누란가 그 제자는 그에게 시비를 걸면서 검집으로 주아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삿갓을 벗겼다 주아는 무공을 전혀 못해서 인지고 개를 뒤로 젖혔지만 그 검집에 걸려 갓이 벗겨지고 말았다 그러자 드러난 주아의 얼굴은 흉측하기 그지 없었다 그 제자는 헛바람을 삼키고 한걸음 물러섰다 소소가 얼른 그 삿갓을 다시 주워 주아에게 씌워주었다 이런 추녀를 가만히 있던 사마재현이 그 말을 끄는과 동시에 받았다 상당히 예절없는 말투로 말했다 나에겐 미녀들이오 말 한마디 한마디 대꾸하자 그 제자는 버럭 화가 치밀어 올랐다 와락 사마재현의 멱살을 움켜잡았다 그리고는 얼굴을 가까이 내밀면서 말했다 내 놈은 우리가 누군지나 아느냐 글쎄 올시다 우린 이낙양에 볼일이 있어서 온 거지 당신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몰라보니 화가 더욱더 치밀어 오르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를 잡고 있던 제자는 그를 밖으로 밀쳐냈다 두 명의 부인은 제자리에서 외차를 박차고 일어섰다 그러자 소소가 두 사람의 손을 잡고 계속 앉아 있으라는 손짓을 했다 두 사람은 다시 의자에 앉아서 밖을 주시했다 밖으로 나온 사마재현은 연심 얻어 맞았다 손을 쓸 기회는 많았지만 전혀 손을 쓰지 않는 것 같았다 하지만 급손은 모두 피하고 있었음을 안에 있는 두 부인은 지켜보고 있었다 모든 급손은 피하고 있지만 저런 상태가 된다면 전신에 멍투성이겠는걸 나 때문에 손을 쓰시지 않으시는 걸까 주안은 내심 불안해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중얼거렸다 쯧쯧 태룡문 사람들이 안 보이니 급룡문 사람이 이젠 멀쩡한 사람을 괴롭히는구먼 불쌍하게도 오늘 초상을 치르겠구먼 유연은 자리에서 호련 일어섰다 소소가 말릴 수도 없었다 손을 멈춰라 낭낭한 여인의 음성 그 음성은 결코 힘없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태룡문 제자 여섯 명이 그 음성을 듣고 고개를 돌려보았다 바로 이 흠신 두들겨 맞고 있는 놈의 마누라가 틀림없다고들 생각했다 흥 내 서방이 맞고 있으니 마음이 아프다 이 말이냐 그 말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아 하는 탄성을 질렀다 그녀의 음성에는 힘이 가득해 무공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분명한데 어째서 남편이 매를 맞고 있는데 무심히 있었는지 놀라서 외친 탄식성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식당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 걸음걸이란 이로 말할 수 없이 가뿐하고 경력이 실려있음을 무공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눈치를 챘을 것이다 우리 서방님께서 손을 쓰시지 않으시는 것은 너희들의 개미 새끼보다도 못한 목숨을 보존케 하시려고 봐주시는 것이지 결코 내놈들의 무공이 강해서가 아니다 흥 그들은 콧방귀를 끼며 사마재현을 한쪽 구석으로 밀었다 그는 구석으로 가서는 쿡 처박혔다 그때 식당에서 검은 천이 얼굴을 가리는 갓을 쓴 또 다른 한 명이 후다닥 뛰쳐 나오며 그에게로 달려가는 것이었다 곧이어 꼬마 아이가 그들 앞을 지나가면서 소리쳤다 아버지 다른 제자가 소소의 등떨미를 잡고 말았다 소소는 바둥바둥 거리며 허공으로 몸이 뜨고 말았다 유연은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소소야 엄마 소소를 잡고 있던 자가 다시 유연을 보며 말을 했다 흥 딸녀는 귀엽구나 놔 놔 소소는 손발을 휘저으며 바둥 거렸지만 그 손과 발은 그에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었다 순간 소소의 눈이 반짝거리는 것을 유연은 놓칠 리 없었다 소소야 안 돼 유연은 대뜸 소리쳤다 하지만 소소는 이미 소염화공이라 이름 지은 무공을 쓰고 있었다 으으 그 사내는 숨을 쉴 수 없는 듯 목을 움켜쥐고 얼굴에는 핏줄이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사내의 손이 풀리자 소소는 그 힘을 멈추고 지난번에 깨우친 부상경공을 써서 공중에 그대로 떠 있었다 유연은 소소가 공중에 그대로 떠 있는 것을 보자 내심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몸을 날려 소소를 안아서 땅을 딛고 섰다 엄마 이 부상경공은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야 소소의 말에 유연은 새삼 놀랐다 물론 그 제자들도 놀라고 있었다 저 아이의 내력이 저토록 강했다면 저 아비의 무공재간도 대단할 텐데 왜 우리들에게 일부러 매를 맞았을까 그리고 저 아이의 어미도 보통 실력이 아닌 것 같다 오늘 이거 잘못 건드렸구나 그들은 은근히 겁을 먹고 한걸음 물러섰다 하지만 그들의 손에는 무기라고는 없지 않은가 너희들이 금융문의 곽장문의 제자라는 것이 참으로 서글프게 만드는구나 유연은 왼손을 아래로 내렸다 소소는 그 왼손에 하마트면 상처를 입을 뻔했다 자신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기 때문이었다 양어머니의 무공도 대단하구나 보이지 않는 검을 들고 있는 것 같네 그녀가 왼손을 한번 휘두르자 팝팝팝 하는 파공음과 동시에 그들 발끝 앞에 한 줄에 움푹 패어진 구덩이를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일순 얼굴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일각이라도 더 위로 그었다면 그들의 다리는 모두 잘려나갔을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헉! 대! 대단한 기검이다 그들은 털썩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연심 머리를 조아렸다 두 손은 손바닥이 닳도 록 삭삭 빌고 있었다 영웅을 물러뵙고 저희들이 크나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유연은 원래가 인자하지도 않고 자비심도 많지 않았다 자기 비위에 뒤틀리면 인정사정 없었다 하지만 삼아재현을 만나고 나서 그런 성격은 많이 바뀌었으나 갑작스레 옛날 성격이 끌어오르는 것이었다 그녀가 왼손을 번쩍 허공으로 치켜올렸다 순간 심오한 내공으로 말을 한다는 전음이 울려퍼지며 사람들 귀속으로 파고들었다 잠시만 멈추시오 유연히 고개를 돌려보았다 허공에서 하나의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는 지붕을 타면서 날아오고 있었다 그 모습이 점점 가까워 지자 그자의 경공이 여사로 볼 것이 못된다고 그녀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가 그 제자들 앞으로 발을 디디고 서서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주시했다 유연은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볼 수 없었지만 그녀는 그를 자세히 볼 수 있었다 이제 갓 30세가 되었을 정도로 보이는 사내로 준수한 용모가 여성들을 사로잡을 만한 얼굴이었다 허나 그녀는 전혀 그런 동요도 없었다 아니 추어도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주하는 그자를 보고는 금세 누구인지 알아차렸다 바로 태룡문의 대공자인 송경주였다 조금 전 그가 네 번째 장가를 간다는 바로 그 주인공이었다 당신은 또 누구시오 유연히 낭낭히 말했다 난 태룡문의 대공자 송경주라고 하오 아 송대협이셨군요 당신의 명성은 익히 잘 알고 있지요 송대협은 읍하며 답례를 했다 그리고 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힘있는 음성으로 말했다 금용문 제자들은 비록 부인께 무례를 굴었다 하더라도 용서해 줄 수는 없는지요 용서라구요 흥 어림없는 소리 말아요 그들이 우리 서방님에게 상처를 입혔으니 난 그들의 목숨을 거둬들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정 그러하시다면 이 송모가 대신 손을 써야겠군요 부인 유연은 송경주의 무공이 이미 여사로 볼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던 터라 정작 손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당신이 태룡문 사람이니 잘되었구리요 송경주는 순간 옆으로 돌아다 보고 놀라서 하마트면 엉거주춤할 뻔했다 누구지 누군데 기척도 없이 등 뒤로 올 수 있지 살기조차 느낄 수 없었다니 당신 이 공자에게 전할 말이 있소 내게 말해 보시오 지금 청선은 문 밖으로 나올 형편이 못되요 좋소 그럼 동영 공주의 유언을 전하겠소 송경주는 유언이라 하자 심히 놀랐다 유언이라고 그렇다면 오는 길에 사고라도 당했단 말인가 동영의 공주 그녀는 몽고군에게 살해당했소 호의를 맡던 삼장군도 같이 전사하고 말았소 우리들은 단지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 낙양으로 온 것인데 그는 이런 얘기를 전하면서도 눈은 여전히 금융문 제자들을 흘기고 있었다 특히 그를 부축하고 있는 주아는 특히 더 그 들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아 모두들 나로 인해 신경이 날카로워 있구나 그런데 어째서 저들은 모두 상복을 입고 있지 그녀는 삼아재현의 말이 끝나자 그 제자들을 향해 물었다 당신의 금융문에 누가 돌아가신 모양이죠 우리 아가씨께서 태룡문 이 공자에게 그 소릴 들은 송경주는 대뜸 그 제자를 보고 일깔했다 허튼 소리 마라 청서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한 번만 더 허튼 소리를 짓거리면 내놈의 아가리를 찢어놓겠다 그 제자는 태룡문의 대공자를 잘 아는지라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어 버렸다 주아는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었다 분명 자신은 살아있는데 죽었다 함은 누군가 자신을 대신해 죽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고 자신의 행적을 아는 사람은 오직 향하 뿐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향하의 죽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이었다 사마재현이 주아의 손이 가볍게 떨리고 이듬을 알고는 그 제자들에게 말했다 당신들만 괜찮다면 저희 문외한들이 당신 내 아가씨께 삼배를 올리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는지요 그 제자들은 생각했다 그들과 아가씨는 일면식도 없는데 삼배라 니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지 그러나 입으로는 고개를 조아리며 연신내내 하고 있었다 유연히 소소의 손을 잡아 이끌며 남편 곁으로 다가와서는 그들을 또 한 번 노려보았다 그러자 그 제자들은 살기를 느끼고 다시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다 금용문 특별히 마련된 사당으로 그들은 발걸음을 옮겼다 금용문의 마집사가 그들을 안내하고 소소와 유연히 바로 그 뒤를 따랐고 주아와 사마재현이 그들을 따랐다 위패가 그들의 눈앞에 들어왔다 사당 안에는 젊은 남자가 향을 태우며 허리 숙이며 삼배를 하는 것이었다 주아는 그가 누군지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바로 자신의 친호라버니 곽부성인 것이었다 그가 삼배를 하고 나서 돌아서자 한 사내가 눈에 비치는 것이었다 생긴 것이 무척 준수해 자기도 모르게야 하고 내심 탄성을 지르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마집사가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몇 마디 하자 그는 공손히 양손을 모으며 읍했다 그리고는 차분한 음성으로 말하는 것이었다 비록 제 동생과는 일면식이 없다지만 동생을 위해 배하라시겠다니 소생실로 감사의 뜻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귀하의 존성대명은 어찌 되는지요 사마재현도 공손히 손을 올려 읍하며 말했다 소생은 사마재현이라 하옵고 여기 두 사람은 저의 내자울시다 낙양의 보릴이 있어 들렸다가 광랑자의 슬픈 소식을 듣고 비록 일면식은 없었사오나 삼배라도 올려 홀령을 위로해 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한걸음 물러나 섰다 사마재현과 그의 내자들이 그를 스치고 지나갈 때 문득 그의 후각에 주아가 즐겨 쓰던 향기가 코를 찔러왔다 저 부인도 주아가 쓰던 난양을 쓰는 모양이구나 아! 그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사마재현과 유연주아는 위패를 보면서 삼배를 했다 그들은 위패에 적힌 주아가 아니라 주아의 시비였던 향하에게 절하고 있음을 곽부성 대공자는 알리가 업었다 삼배를 마치자 그들은 다시 공손히 대공자를 보며 손을 모았다 소생 사마재현 이만 물러갈까 합니다 저의 동생 때문에 이렇게 오셨으니 술이라 도 대접해야 오를진데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사마재현은 그에게 읍을 하고 나서 아내들 을거느리고 금융문을 빠져나왔다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인연이라던가 그들 눈앞에 황금의 사류마차가 마치 천상을 향해 날아가듯 표유스러운 것이 보는 이로 하여금 시선을 멈추게 했다 그 마차를 이끄는 마블을 보니 30대의 건장한 장정이오 뒤에 따르는 장정들 또한 무공에 탁월한 재주를 지닌 무사들 같았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많은 호위병들을 거느리며 지나가는 것일까 사마재현은 궁금했다 그래서 얼른 옆에 있는 사내에게 물었다 이보시오 저 마차는 도대체 무엇이오 그 사내는 그 마차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으며 말을 했다 저 마차는 태룡문으로 들어가는 마차라오 아마 글피가 이 공자의 혼례식이니 아마 이 공자의 신부일 거요 그 사내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 옆에 있던 사내가 한소리 했다 이보시오 알려면 제대로 아시오 저 마차는 이 공자의 신부가 아니라 대공자 송경주의 신부라오 서역 사람이라 하더이다 그가 언성을 높일쯤 사마재현 눈앞으로 그 마차가 지나가고 있었다 얼핏 주렴의 비치는 여인의 얼굴 사마재현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대단한 마력이다 사마재현은 얼른 고개를 돌려 호흡을 가라앉혔다 유연 역시 주렴 사이로 얼핏 그녀를 보았었다 그녀도 내심 그녀의 미모에 대해 감탄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이렇게 반쯤 혼이 나간 듯한 표정을 짓자 그녀의 미모가 곧 마공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서방님 그녀의 마공은 실로 대단하군요 아니야 아직 그녀의 마공은 가장 밑바닥일 거야 그럴 리가 당신도 그녀의 얼굴을 보고 하마트면 끌려갈 뻔 했잖아요 유연의 말에 사무칠투가 섞인 음성을 그는 알지 못했지만 주안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다 사마재현은 그것도 모른 채 그녀의 마공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내가 보기엔 그녀의 마공은 오늘 송경주의 몸을 빌어 다시 거듭날 거야 그때였다 낭낭하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다 흥 한 사람은 여복이 없어서 첫날 밤도 지 내지 못하고 죽어 나자빠지질 않나 한 사람은 사내들을 줄줄 달고 다니지 않나 흥 죽이 착착 잘 또 맞는군 그들은 그 소릴 듣자 깜짝 놀라 돌아다 보았다 일신 흑이를 걸쳐 입은 사내가 주루 지붕에 올라서서는 외치는 소리였다 그런데 그가 외치는 음성은 이렇게 풍악을 울리며 행진하는 소리를 잠재우리만큼 사람의 귀를 꿰뚫는 음성이었다 마차도 멈추었다 마부가 카랑카랑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의 음성 역시 그 흑에 를 입은 사내와 맞설 정도로 엄청 컸다 어떤 놈이야 겁대까리도 없이 짓거리는 놈이 유연은 실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중원에는 실로 고수들이 많구나 결코 남편의 무공에 뒤떨어지진 않겠구나 유연은 소소를 꼬옥 안고 있었으며 소소는 유연의 품에서 그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다 소소는 주아를 손짓으로 불러서 조용히 말했다 주아는 가까이 가서 소소를 향해 귀를 내밀었다 작은 엄마 저 사람들 꼭 귀신 같아 그치 라며 마차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을 가르쳤다 유연과 주아는 소소의 말대로 무심코 그들을 보았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표정도 생기도 없었다 이들은 모두 귀혼술법에 걸린 걸까 언니 정말 그렇다면 저들은 강시나 다름없을 거예요 살수를 펼쳐봐야 소용이 없다고요 정말 감당기 어려운 상대구나 유연과 주아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그 사내가 말을 되받았다 하하하 성랑자 당신은 나와 성혼하기로 하지 않았소 그 마부도 그를 아는지 대뜸 소릴 질렀다 당치 않은 소릴 하지도 마라 구도사 노마 구도사라는 사내는 다시 낭낭이 말을 받았다 실로 그 공력은 대단했다 기와짱이 후들후들 떨렸다 까불지 마시오 넌 마부로서는 조카오만 나를 능가하리라 보시오 그 마부는 이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로 미루어보아도 그 사내의 말이 사실인 것 같았다 그때였다 파재집 거리며 뭔가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마차의 칸막이가 사방으로 갈리지고 덮개는 공중으로 높게 치솟았다 그러자 안에 하얀 망사로 된 천으로 된 옷을 입고 다소곳이 앉아있는 여인의 모습이 드러났던 것이었다 그 망사로 된 천은 아주 얇으며 속살을 훤히 비춰주고 있었는데 그녀 역시 네일을 전혀 입고 있지 않았다 그로 인해 보는 사내로 하여금 눈을 휘둥그렇게 만들었다 어떤 사내는 벌써 몸을 날려 그 여인을 취하려고 했다 그러나 한 줄기의 섬뜩한 바람과 함께 그 사내는 몸에 한 뼘이나 되는 구멍이 휭하니 나서는 그대로 꼬끄라져 죽고 말았다 바로 그 마부가 일장을 휘두른 것이었다 얼마나 매서운지 보는 이로 하여금 오금을 목혀게 만들었다